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 코요타 어서와라 갤럭시 비밀요원 기석구 사탕을 뺏겼더군 네 짜증나요 어?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? 달리기도 못하고 사탕 껍질도 못가고 아니에요 플로트도 그 사탕 못갈걸요? 왜 이렇게 불려야 이거 팽업하오 링크아프만 보괄려 네? 아 체력달려하러 가자니까 체력달려? 플로트가 여기라고 있는데 저기요 저기요 몸이 아주 개운하구만 어랏! 누구니? 석군데요? 석구? 영구맹구 사촌인가? 예 오늘부터 같이 할 친구예요 알아 알아 장난도 못 치나? 반갑다 석구 요원 와 진짜 세보인다 하긴 얼큰가 좀 세보이긴 하지 나보다 훨씬 약하지만 말 왜냐구? 난 우주 최고의 몸짱이기 때문이지 2두박근 3두박근 어? 나 똥배 그만 그만 이건 그냥 똥배가 아니다 이 배로만 할 것 같으면 그래 이 배엔 근육보다 더 대단한 것들이 들어가 있지 너희들 혹시 낙타를 알고 있니? 알죠 그렇다면 낙타의 호개는 어떤 것이든지 어디에 들어있을까? 지방이요 그렇지 이 배에는 지방이 들어있단다 즉 비상 에너지 원이라는 얘기지 웃기시네 누구냐 이 녀석 얼크 너지 그럼 너네야? 너 이상하다 내가 잘못 들었나? 뭐 어쨌든 오늘 우리가 배워볼 동작은 바로 점프 굉장히 멋있구만 근데요 왜 갤럭시아는 점프를 잘해야 돼요? 왜요? 거기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사연이 있단다 우리는 그때 적들에게 쫓기고 있었다 어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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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크는 우주의 비밀을 간직한 보물을 품고 있었고 그리고 나는 어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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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야 그 보물을 빨리 나한테 던져 어이크 이미 늦었어 빨리 되나 어이크 어이크 정신차려 널 할 수 있어 어리카 아으어 아으 어 더 어 저기 보물이 있다 어? 아니 이건 별? 자 이제 알겠지? 왜 우리가 점프 실력을 열심히 길러야 되는지? 네 세탁! 좋아 그럼 지금부터 몸짱 세턴과 귀여운 얼크가 함께하는 우주최강 트레이닝 얼크 얼크 자 그럼 지금부터 얼크와 함께 동작을 배워볼게 먼저 제자리에서 4번 점프 콩콩콩 다음은 한발뛰기 앞으로 두번 콩콩 뒤로 두번 콩콩 다시 제자리뛰기 콩콩콩콩 오른쪽으로 두번 콩콩 왼쪽으로 두번 콩콩 너 지금 박자 틀렸어 다시 해 4 다시 오른쪽으로 두번 콩콩 왼쪽으로 두번 콩콩 제자리 점프 콩콩콩콩 끝 자 그럼 다음 동작을 배워볼까? 제자리에서 두번 콩콩콩 터 다시 두번 콩콩 터 양팔을 다 모으고 움츠러들었다가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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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타 4번만 하면 돼요 아까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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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배운 점프 동작을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먼저 제자리에서 4번 점프 콩콩콩콩 한 발대기 앞으로 2번 콩콩 뒤로 2번 콩콩 제자리에서 점프 4번 콩콩콩콩 오른쪽으로 2번 콩콩 자 왼쪽으로 2번 콩콩 다음은 제자리에서 4번 콩콩콩콩 끝 자 이번엔 다음 동작 제자리에서 2번 점프 콩콩 상태로 턴 다시 2번 점프 턴 양팔과 양다리를 모은 후에 힘껏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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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 끝 알칵 으하 으하 자 지금부터 오늘 배운 점프실력을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얼크에 도전 지금부터 얼크는 엄청난 점프실력으로 적이 매달린 갤럭시 매달을 딸 것이다 얼크 준비됐나? 얼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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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ower 아! 알카우칵! 알카우! 알카우 아이스크림 사줄께! 알카우 알카우 준비 됐나? 알카우 적이 매달려 있는 갤럭시 매달을 꼭 따올 수 있도록 알카우 준비! Effective 아이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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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큐의 도전 실패! 한 번 더! 한 번 더! 한 번 더! 한 번 더! rank! 아이씨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